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? 쳐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걸 넘어가 공한테 밀리는 건가요? 그치 그치 그럼 여기 있어 그럼 어디서 치면 돼? 여기서 치면 돼 여기 있어 그럼 어디서 쳐야 돼? 이렇게 치면 돼 그럼 밀렸어 이거 솔직히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? 어려워요 어렵지? 여기서 쳐야 되는 거야 또는 뭐 이 손으로 이렇게 쳐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소리가 어렵지 당연히 이 자세에서 근데 그거를 딱 순간적으로 딱 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넘어가 이해됐죠? 네 이거야 이거 안녕하세요 엔콕 여러분들 애너배드민턴의 백콕입니다 네 드디어 D-Day 1일 1일차 레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빌리의 훈련 스케줄은 화요일, 목요일, 주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될 때의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2시간 훈련 촬영 영상을 약 3개로 나눠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화요일, 목요일 3개씩 나누면 6개 정도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스케줄이 괜찮다면 일주일에 6개의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빌리와 알아볼 내용은 손목을 더 잘 쓰기 위한 느낌을 알아볼 건데요 앵콕 여러분들 다들 박수 잘 치시죠? 박수치는 느낌만 안다면 손목 쓰는 그 임팩트의 느낌을 더 잘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손목을 잘 쓰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박수치는 느낌 오늘 레슨 영상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리본 클리어가 잘 안되면 이것도 힘든가요? 그렇겠지만 당연히? 밀리는 건 무조건 손목이야 무조건 손목이야 어깨 빼고 나가고 이런 거랑 그런 거는 부가적인 거 나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싶긴 한데 얘가 손목이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맞추는 느낌을 알아야 돼 타이밍 타이밍 그래서 스윗스팟 어떤 뭐? 스윗스팟? 스윗스팟 스윗스팟? 좋아 일단은 잘 맞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 느낌을 알려면 일단 락크 내려놔 네 가장 중요한 게 박수라고 생각하면 돼 박수 쳐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손 대봐요 이렇게 딱 박수치게끔 있으면 제가 이렇게 쳐볼게요 딱 힘 주고 있어봐 그치 이게 내가 내 자신이 치면 이게 박수가 되잖아 네네 근데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있어 네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? 쳐야 돼 네 근데 우리는 이걸 넘어가 공한테 밀리는 건가요? 그치 그치 여기 있어 그럼 어디서 치면 돼? 여기서 치면 돼 여기 있어 그럼 어디서 쳐야 돼? 이렇게 치면 돼 그럼 밀렸어 이거 솔직히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? 어려워요 어렵지? 여기서 쳐야 되는 거야 또는 뭐 이 손으로 이렇게 쳐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손이 어렵지 당연히 이 자세에서 네 근데 그거를 딱 순간적으로 딱 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넘어가 이해됐죠? 네 이거야 이거 이 느낌만 알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박수 칠 때 그러면은 네 힘이 필요 있어 없어? 그치? 살살 쳐봐 이 느낌만 알면 돼 그래서 크리어 칠 때도 이 느낌만 알면 돼 어 이 느낌 이 끊는 느낌 이런 느낌 잡아주는 거네요 그치 얘가 박수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치면은 어 밀려 어 밀려 그래서 일단 이런 전체적인 이론을 알아야 돼 이론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손목 쓰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지 이게 느낌이야 이거를 이게 전부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있다가 나중에 할 거잖아 하는데 왜 밀릴까? 너무 앞에서 젖어 그치 이 공한테 맞게끔 내가 딱 끊어주는 그 느낌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게 다 이론이야 그래서 박수 치는 걸 항상 기억하면 돼 근데 박수를 어디서 치냐? 공은 항상 무수히 다르잖아 네네 그럼 이쪽에 있으면 여기서 잘 쳐야 되고 네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잘 쳐야 되고 그래서 힘으로 접근하면 안 돼 어 손목 쓰는 연습을 할 건데 일단은 먼저는 손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 범위 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R-O-L 어 아 영어 어 내가 좋아요 범위인데 이 범위는 얼만큼 내가 많이 움직이냐가 중요해 어 그럼 얘가 나중에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때요? 각도도 좋을 거고 그치? 각도도 좋을 거고 힘도 어때? 많이 받겠죠?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 힘이 없는데도 이 각도도 없으면 이 범위도 없으면 그거는 아예 끝이야 어 그치 팔 펴고 어 그치 펴서 어 그래서 이거를 범위가 될 수 있게끔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그치 어 계속 연습 그리고 공을 쳤을 때 이 범위가 들어와야 돼 어 그치 갔다 오면서 박수 치는 느낌 있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임팩트라고 표현하는 거지 임팩트라는 게 무조건 센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맞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에서 얼마나 잘 잡아주냐 그치 뒤에서 멈추냐 아니면 앞으로 더 끌고 오면서 멈추냐 그 타이밍의 문제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손목을 쓰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뒤로 넘어가는 건 쳐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일단은 가볍게 우리 손목부터 풀어봐 50개 정해주고 하는 거야 50개 지금 보잖아 봐봐 근데 저 봐봐요 안 넘어가요 거기까지 근데 근데 뭘로 하는 거 같아 힘으로 그치 이게 아니라 일단 반동으로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이 어깨 있잖아요 네 이 어깨를 봐봐 손목 관절은 팔꿈치는 못 움직여 네 어깨만 움직일 수 있어 얘는 힘 빼는 거야 그럼 제가 움직여 볼게요 힘 빼봐요 이런 느낌 나와야 돼 팔꿈치 팔꿈치 구부리지마 어 어깨만 그치 이런 느낌 근데 손목 너무 힘 빼면 다치니까 살살 힘 살짝 주면서 그치 이런 느낌이야 그럼 아까 봐봐 이건 누구 힘으로 움직이는 거고 제 팔 힘으로 이러면 내가 힘을 활용을 못하는 거야 그 반동의 힘을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배드민턴도 보도 받아서 이런 치는 느낌이지 내가 힘으로 밀려고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반동으로 빼면서 그러면 좀 추가해서 아까처럼 봐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느낌 풀러가는 느낌 그치 어 근데 너무 얘가 무리가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손목 풀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어때 많아요 많아 그치 그러니까 힘 빼는 게 중요한 거 라켓을 떼지 말고 그대로 잡아서 그치 팔꿈치 구부리지 말고 어깨 쓴다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공칠 때도 팔꿈치도 치는 게 아니라 팔을 최대한 펴서 마지막에 펴서 어깨랑 손목이랑 치는 거거든요 어 팔꿈치 계속 구부린다 내려서 그치 왜 안 내려간대 라켓 지금 됐어 풀어 팔 풀어 개혁인 공 어디서 쳐야 돼 위에서 쳐야 돼 그러면 들어 들어서 킥 붙여야 돼 어 킥 붙이는 게 중요해 위에서 떨어져 어 그치 떨어져서 이거는 많이 못 할 거야 그러면 이거 하다가 힘들어 네 그럼 여기서 멈치는 게 하나 또 뭐 해야 돼 내려서 계속 해줘야지 그치 자 들어서 자 50개 어 근데 봐봐 개도 저 봐봐요 힘으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반동으로 라켓 놓지 말고 팔꿈치 구부리지 말고 힘 빼봐 어 내려놔 그냥 내려놓고 잡아 라켓은 놓지 말고 잡아 라켓은 항상 내려놔 근데 손목은 내려놔 그치 봐봐 이 팔꿈치 구부리지 말고 어깨로 움직이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라켓 떨어뜨리지마 그치 얘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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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얘를 너무 이렇게 떨어뜨려 떨어뜨리면 안 돼 잡고서 그치 잡고서 근데 손목만 팔꿈치 또 구부려진다 어깨로만 그치 반동으로만 안 내려가지 내려가는 거 접어봐요 접어봐 어때요 이거 이렇게 놓지 말고 손목으로 움직여야 돼 이번엔 보통 몇 세트를 하는 게 좋은 하루에요? 어 50개씩 그치 우리 100개씩 했던 거 같아 맨날 100개씩 10번 10번이요? 1000번 하는 거네요 그치 1000번만 갔다가도 부족하죠 계속 흔들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 꿀팁 알려주면은 내려서 하는 거야 내려서 흔들어 많이 많이 움직이는 게 좋아 일단은 그냥 내가 힘이 아니라 이게 그냥 반동이야 얘를 그냥 잡지 말고 얘가 움직일 수 있게끔 놔두고 지금 뭘 놈들어? 자꾸 뭔가 느낌이 보면서 봐봐요 좀 어때 팔꿈치가? 이러면 안 돼 팔은 그냥 펴야 돼 쭉 그치 그치 팔은 펴줘야 돼 다 공치 때 봐봐요 펴줘야 돼 팔이 쭉 어 드라이브 치 때도 봐봐요 반동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지 팔은 항상 펴줘야 돼 백핸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잡아줘 왜냐면 엘보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잡아주지만 포핸드 같은 건 다 펴야 돼 뭐 가까이 있을 때 당겨서 쓸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팔꿈치 계속 움직이잖아 지금 그치 이 어깨로 자꾸 움직이는 연습해야 돼 그리고 손목은 뭐하고? 힘 빼주고 좀 이런 느낌으로 자꾸 팔꿈치로 쓰지 말고 힘 전달이 안 돼 네 그치 항상 팔꿈치는 쭉쭉 펴주고 몰랐어요 응 그리고 얘 손목으로 지금 힘드잖아요 그쵸? 그럼 얘 암력이 약한 거야 그러면 그냥 안 떨어지게만 해주고 어깨로만 움직여주고 이런 느낌을 아는 게 중요해 그리고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더 빠질 수 있잖아 힘 빼봐 계속해요 더 얘가 더 안 가잖아 그러니까 힘을 준다는 거야 음 왜냐면 범위를 막잖아 여기서 힘을 뭐여야 돼 빼줘요 빼줘야지 이거 반동이 되지 그러니까 여자 초등학생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? 보내는 게 이거를 활용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 가장 가깝냐면 그냥 힘 빼는 게 가장 가까워 그치 이런 느낌이 가장 가까워 더 뒤로 가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그치 그치 이 범위가 나와야 돼 더 나와야 돼 원래는 그치 근데 막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팔꿈치 팔꿈치 그냥 저한테 기대요 떨어뜨려 어깨 떨어뜨려 어 그치 이런 느낌 나와야 돼 그리고 제가 어 왜 안 떨어져 같이 어 기대요 기대 어 기대 그냥 그치 팔꿈치 또 꼬부려진다 어 그치 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나와야 돼 오케이 어 이걸 이제 써야 돼 얼마로 훈련 많이 해야겠어 그러니까 저기서 보내는 거는 이런 자세도 있겠지만 그래서 운동신경 이런 거를 좋은 사람들은 뭐해요? 잘 쳐 코치가 잘 가르치는 건 난 사실 모르겠어 음 그렇지 않아?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 네 근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훈련을 해야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잘할 수가 있어 응 어 잘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좋잖아 이런 거를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응 또 지금 손으로 뺀다 네 그러면 안 돼 이게 왜냐면 봐봐요 공치 때 봐봐요 내가 반동으로 빼야 되는데 얘를 내가 내 힘으로 빼는 거야 그럼 느낌이 이렇게 나와 그게 아니라 반동으로 그냥 놔줘야 돼 놔줬다가 언제 잡아야 돼? 몸을 쭉 풀어주고 어 칠 때 잡아야 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약해 네 자꾸 반동의 느낌이 나와야 돼 반동 그치 그치 그런 느낌 그럼 봐봐 느낌이 봐봐요 저거 봐봐요 이건 반동이야 이건 봐봐 이건 뭐야 이건 힘이야 이게 아니라 봐봐 힘 빼고 있죠 뺀 상태에서 어때요 그냥 떨어지게 돌아 나오게끔 나온다 마지막에 임팩트야 그치 이게 하나 이렇게 이런 느낌 그럼 얘가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치 미는 느낌이야 다시 많이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흠 샘 3 샘 렛 rein ailed wrong Literally 감사합니다.